엔터프리언은 사업가에게 하는거야 사업가의 이 사람이 말한 것처럼 첫번째 팔로워 팔로워죠 추종자지 첫번째 추종자가 그것이 뭐냐면 바꾸는 것인데 뭘 바꾸는거야? 외로운 괴짜를 리더로 바꾼다라고 하는거죠 나중에 읽어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지금 이상한지 모르는게 정상이구요 네 그 다음에 만약 네가 앉아있으면 일곱명의 다른사람과 앉아있어 그리고 여섯그룹의 멤버가 골랐는데 여섯명의 그룹 멤버를 골랐는데 잘못된 대답을 골랐어 근데 그 나만의 한명이 선택하기를 옳은 답을 선택했다면 컴퓨터가 밑이 신흥이 쫙 급격하게 떨어지는거죠 무슨 말이냐면 한 명이라도 내 편 두면 그 사람도 결정이 잘 순응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존재인데 뭐의 존재 지지하는 어떤 파트너의 존재가 네 디플레이트 고갈시키는데 대다수의 많은 압박을 고갈시켜 버리는거죠 누가 다 따라오려는데 압박을 한명만 있어도 고갈시켜 없앨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얘기하는거죠 이 얘기하는거 여기서 주제에 나와내기도 하겠습니다 이 사람을 썼죠 단지 아는거 뭐하는거야 아는거 뭐하는거야 밑줄을 아는것이 네 이 감옥적으로죠 그것을 상당히 더 쉽게 만들죠 뭐하는걸 더 쉽게 만들어 대다수의 군중 사람들을 거부를 하고 거절하는거 쉽게 만들죠 나와내는 찾아야겠지 뭐하는거 누군가 한명이 나 서포트가 있다는거 얘기하는거죠 다음번 찾을수 있을까 다음번 찾을까 어 이런거네 답이 나왔네 그러면 답이 없어볼까 4번 사람들이 뭐해야만 한다고 혼자 살아만 한다고 이거 아는거 누가 나를 서포트하고 있구나라는거 아는거잖아 한번 볼까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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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유일한 저항자가 아니고 또 다른 사람이 있다는 그 생각을 저항하고 거부하는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이 있다는 생각이지 라고 하면서 1번이죠 아자 문제평력하고 교육대로 교육도 하겠습니다 교육도 해주세요 감정적인 힘이 발견될 수 있는거야 네 심지어 어디에서도 작은 수에서도 감정적 힘이 발견될 수 있는거죠 마가렘 리디에 말해서 레벌바웃 결코 의심이 없다는 분명하다는 얘기죠 뭐가 분명해 작은 그룹에 생각있는 시민들이 뭐라고 할 수 있다는거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거 분명하다는 얘기죠 실제로 그것은 유일한 것이었죠 어떤 유일한 것 그래요 즉 세상을 바꿔온 유일한 것이었던거죠 뭐가 생각있는 네 소소의 그룹이 이제 느끼는데 뭘 느끼는거 네가 혼자가 아니라고 느끼기 위해서 넌 뭘 필요하잖아 전체 사람들을 필요하지 않죠 너에게 참여해주는 전체 참여 필요한거 아니죠 연구인데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연구가 보여주기를 주제적 대디아를 보여주는데 비즈니스나 정부의 단체에서 주어진 단지 갖는데 하나의 친구를 갖는게 충분하다는 얘기죠 무한명을 충분해 상당히 줄일 만큼 물을 줄일 만큼 로헤리스 외로움을 줄이기에 충분하다는 얘기죠 한명만 있으면 된다 얘기하는거죠 첫문장에 나온게 이거 다시한번 첨문장에 볼게 사업가 이 사람이 말하는것처럼 한명의 팔로워가 어떤거냐면 외로운 계좌를 리더로 바꾸는 한명만 있으면 된다 얘기하는거죠